현재 리뷰하고 있는 드라마 괴물 이번주를 끝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이에 다음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를 리뷰할까 고민하며 찾아보던 중 조금 늦게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제2의 조선구마사로 역사의 곡의 도마 위에 오른 JTBC의 방영예정 드라마 설광화입니다 현재 공개된 드라마의 기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여자 기숙사의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수호와 서슬퍼런 감시와 위기 속에서도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영초의 시대를 거스른 절절한 사랑이야기 단순히 내용만 보면 민주화운동을 하는 두 남녀의 사랑이야기 같습니다 잘생기고 이쁜 애들 나와서 혼돈의 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하며 러브씬 좀 찍겠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블랙핑크 지수가 맡은 여주인공 영초 또한 실제 민주화운동을 했던 천영초씨를 떠오르게 만든다는 점을 보면 아 이 드라마 민주화운동 드라마구나 재밌겠는데? 드라마판 1987이 되겠구만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자 드라마는 역사의 공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정현배우가 맡은 남자주인공 수호가 알고보니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승조 배우가 맡은 조영 캐릭터가 안기부 직원으로 나오는데 안기부는 지금의 국정원과 같은 기관입니다 영화 1987에서 보았듯 당시 군부독재 정권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했던 곳이 바로 안기부죠 장승조 배우의 캐릭터는 그런 안기부에서 일하며 회의감을 느끼고 해외 파트 안기부 블랙 요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두고 드라마의 인물 소개에는 대쪽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남파 간첩이 안기부에게서 도망치다 남한의 여자와 시대를 초월한 사랑에 빠진다 JTBC 입장문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절대로 민주화 운동이 소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1987년 당시 남과 북의 정권 대립이라는 사회체제를 풍지하기 위한 블랙 코미디라고 하죠 기숙사에 숨어든 남파 공작원을 남한 여성이 숨겨주고 치료하며 운명같은 사랑에 빠지고 남과 북의 가치관 대립이라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사랑의 힘으로 이를 초월하여 남과 북의 갈등이 무의미한 것이었다 하며 당시 정치 상황을 풍지하는 뭐 이런 드라마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난파 공작원을 숨겨주는 인물을 실제 민주운동을 했던 역사적 실존 인물인 청영초를 연상케 하는 영초라는 이름으로 지은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청영초가 간첩이라는 걸까요 안 그래도 민감한 시대라 제작자들이 제작을 꺼리는 1980년대를 이렇게 묘사할 생각을 하다니 거짓말 조금 보태서 초등학교 저학년도 조금만 생각하면 이상함을 느낄 문제 아닐까 그래요 여기까지도 이해해봅시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배웠던 1987년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고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열사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 모든 걸 주도했던 기관이 안기부와 군사정권이고요 이 아픈 역사를 최루탄이 폭죽처럼 터지던 시대 라는 워딩으로 표현해야 했습니까 안기부 직원이 대쪽같은 성격이라고요 대쪽같은 성격으로 안기부의 회의를 느끼고 그만둔 게 아니라 해외파트로 이전 근무를 하며 원칙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이라고요 이 뭔 개소리입니까 안기부 미화하려고 작정했나요 1980년대 안기부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살아계신 민주화 선배님들께서 이 드라마를 보시면 나락골 참 신박하게 잘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네요 두 차례의 입장문을 올린 JTBC는 말합니다 여주인공 이름을 수정하겠다 아직 방영되지 않은 드라마니 편협된 정보로 오해하지 마시라 입장문을 다 읽어봤는데 정상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쓴 글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물 이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인가요 인물들에 대한 주요 설정이 공개되고 기본 설정 자체가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편협된 정보로 오해를 하지 말라고요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방송사는 애초에 그 정보부터 오해하지 않게 만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조선구마사로 민감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클라스는 평생 간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사와 방송사가 밝힌 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987년 대선전국 군부정권과 안기부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북한 정권과 야합을 해서 음모를 벌인다 북한을 철저하게 배격했던 안기부가 북한과 야합을 한대요 이건 가상을 넘어선 왜곡이죠 잘생기고 이쁜 애들 나와서 키스하고 껴안고 사랑하면 배경이야 어찌되었든 재미만 있으면 볼 것이라는 생각은 영원히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